라이나 생명 8월 31일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건 제 말투인데 라이나가 쫓아간 것 같네요 뭐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냐 내 전부를 거는 거야 내 청약을 위해서 이건 마지막 손부예요 질병소득이 최대 300만원까지 질병소득이 100만원 그 다음에 백내장 대량중 제외된 게 50만원 상금종합 150 관절 수술 300 그 다음에 3대 인공관절 500 중증 무릎관절 100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후유장애 5000만원 아까 신안은 8천이었죠 전치부 보철 그리고 단기나 중심 124.5% 신안보다 높네요 신안은 122% 카드나 밉도 되죠 라이나 생명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연화 가입안도 8월 31일 종료가 돼요 골라잡는 그래서 8월 31일까지 질병후유장애 그리고 수술비 특히 무릎관절 이런 쪽이 수술비가 지금 현재 9월 1일부터는 대폭 축소가 될 예정이다 지금 현재 8월 31일까지 한도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라이나 생명 수술비 8월 30일까지 많이 추천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갱신형밖에 판매가 안되지만 지금 간편이나 표준형이나 질병수술비도 높은 안도로 가입이 되고 특히 중증 무릎 연골손상 관절수술비 질병체의 후유장애 치아 치매도 여러가지 치아 보험도 10월 31일까지 전치부 임플란트가 강화됐고 종신보험도 124% 카드납도 되고 그래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나 고객님은 이렇게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1960만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릎관절증으로 양쪽 요즘 줄기세포 잘 안하자 실손보험에서 보험은 지금 안되죠 그래서 양쪽 무릎 인공관절했을 때 이렇게 해서 1960만원 월 보험료 8만원 납입하고 이렇게 보장받는다 그리고 치매보험 그래서 급성신형에서 진단받고 장교회원 4등급 받았어요 월 보험료 3만원인데 현재까지 매월 30만원씩 49개월 받았기 때문에 1470만원 보장받는다 그리고 헌 무릎 헌 무릎 줄게 세 무릎다오 무릎 파악 그래서 인공관절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지급이 나온다 8월 31일까지 그 이후에는 한도가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톰프 진단받고 관절경 양쪽 최대 300만원 근육형 골절 최대 600만원 이런 식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큰 장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일어날 때마다 뻐끈 고관절, 대퇴부, 인공관절 양쪽에 1600만원 나이가 들면 최후의 무릎, 인공관절 양쪽 2600만원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장애의 88%는 수천적 질환이죠 수천적 사고 3%부터 100%까지 장애의 보장이 꼭 필요한 이유 유병약들도 3, 2호 가입하고 치아, 치매, 인공관절 이 모든 것도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질병 당뇨병성, 막막증, 멀었어요 후유장애 이건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거예요 질병은 고를 수 없으니까 공평하게 정액으로 질병수습이 최대 300만원 질병수습이 지금 백내장 대정류 중 제외된 게 50 상급종합병은 150 그래서 300까지 나오죠 그리고 질병수습이 300분례는 크고 작은 모든 질병에 대해서 300만원까지 통 크게 2, 3만원으로 저렴하게 체외충격파 합의, 갑계, 절개술 만모톤 절개술 모두 다 300만원 추간판 제거술 하지, 정맥류 고주파 스탠드사비술 모두 다 300만원씩 나온다는 거 치아보험은 라이나 생명 다들 아실 거예요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전치부 치아가 남아있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누가 다 쫓아간 거네 신에게는 아직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이거 라이나 제 거 너무 쫓아가는데요 61세 이상 전치부 보철강아 그래서 전치부 전치부란 거 어디죠? 상학 6개 시 6개 12개죠 6개 12개 그래서 전치부 임플란트 시에 100만원 임플란트 150 그래서 150까지 전치부 크라운드 60 60만원 5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아보험의 원조 압도적이 1위죠 왜? 보험료가 솔직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보험금을 워낙 잘 줘요 조사가 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라이나 치아보험 정말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식이 너무 크고 넓은 경우 크라운 많이 하죠 금이 간 경우 신경치료한 치아 정말 많이 우리가 크라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액 얻고 면책 없는 124% 종신보험 7년 낙 카드납 되고 124.5% 감액기 얻고 카드납도 되고 카드 포인트도 살리고 그 다음에 할인까지 되고 그래서 124.5%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당기나 종신보험 추천해드리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라이나 당기나 종신보험 저해지 종신보험 나비면제 있나요? 표준체는 나비면제가 있으며 장애 50% 나비면제가 되고 카드 납입 가능한 카드사는 어디인가요? BC, KB, 하나, 신한, 삼성, 현대, 롯데 다 돼요 웬만하면 연금전환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선납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로 가능하고요 보험계약대출 네 주계약의 해완금액 80%까지 한도로 지금 대출 추가 대출 가능합니다 중도인출은 안됩니다 이 상품은 중도인출은 안됩니다 그리고 전에 없던 실속침해보험 여기 보시면 라이나가 예전에 좋았지만 정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양생명이나 홍고생명이 보험료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장기요양 10명 중 8명은 제가급여에 지금 요즘에 가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역시 보험료가 인상돼도 역시 제가급여 보장이지 아 윤건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감사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장 매월 5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 50만원씩에도 보험료가 4, 5만원대로 물론 60세, 70세는 보험료가 비싸요 왜? 확률적으로 높으니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모든 것 제가급여 신청 어렵지 않아요 신청 대상은 6개월 이상 그리고 65세 이상 65세 이상 65세 미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진학 가진자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 방법은 노인 장기요양 홈페이지나 더 건강한 앱을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다 더 똑똑하게 장기요양 인정 신청의 모든 것 라이나 제가급여 보험금 신청 치시면 저 보호망도 유튜브에 많이 올려들었고요 실제로 제 고객들도 장기요양 등급 받고 지금 몇백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매월 있어요 그래서 제가급여가 치매보험보다는 훨씬 더 좋다 네 라이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